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용맹스러운 범의 기운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구로구는 희망찬 이민년을 맞이하여 온라인 신년 업무보고 2022 구로를 말하다를 마련했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로구가 이민년 새해를 맞아 온라인으로 새해 업무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송출해 유튜브에 게시되는데요. 7일에 공개될 2022 구로를 말하다 영상에서는 이성구 청장이 구민들에게 신년 인사를 전하고 2022년도 구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위를 살피고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